야 지금 개우개우 이만큼 했어요 나머지는 여기 오신 분들한테 드렸어 손질해서 풀어서 가져가라고 와 진짜 씨껍했네 씨껍했어 씨껍은 진짜 겁도 아니라고 진짜 놀랬으면 놀랬어요 저분들이 하나 뜯어가지고 가져갔어 나는 이제 이걸 한 20마리씩 봉제 담아가지고 물에다가 간장조림을 할 수 없이 먹으면서 엊그저께 김원병님 우리 저 술안주로 먹었던 거 알죠 개보다 4배나 커 야 여지껏 있다가 오늘 왜 가 아이고 참나 미치겠네 야 저거나 한단지 해가지고 소금 절여가지고 아 내일은 자 여기 와서 아주 저놈만 씌우겠습니다 아 이게 투망 3번 씌우는 거예요 근데 제일 비싼 투망에 100만원짜리 투망에 잎바이 들어가고 8만원짜리들은 안 들어가더라고 야 같이 씌웠는데 웃겨 진짜 쟤들도 투망 비싼 알아보는가봐 자 여러분 내일 다시 영상 찍겠습니다 자 북청강에서 오늘 3일 2일 야 책임질이었습니다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